야구고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가름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먼저 성령에 충만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충만함 또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응답과 증거가 충만한 복된 날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가늠한 여인들아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가늠한 여인들아 이제 교회를 향해서 한 얘기인데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가늠한 여인들아. 이게 범죄를 한 교회 안에 여자를 지적하는 부분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서 언약을 놓치고 있는 창세기 3장의 문제 가운데 아직도 그대로 잡혀있고 그 방향으로 사는 사람들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관성에 의해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입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생명과 신앙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경제 모든 것도 친구들 또 친척들 모든 배경을 목숨 걸고 다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크리스찬이다 교인이다 교회로 들어왔다 이 얘기는 나는 다 잃어버리고 다 포기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의 삶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영적 뿌리가 쉽게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결단하고 복음까지 들어왔지만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깊은 영적 뿌리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서 과거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세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이 주인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인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표현했을 때 성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상이 주인되어 있고 사단이 주인되어 있고 우리가 다른 것에 끌려다니고 있었는데 조금씩 조금씩 내 영혼의 내 마음의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바울도 표현하기에 내가 이미 잡았다 함도 아니다. 그리스도께 잡힘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살고 있고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 속으로 인도받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과 벗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남아있는 창세기 3장 문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다른 가치관 틀린 가치관 또 망할 가치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될 참 신분과 권세와 그 능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냐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다. 성삼위 하나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의 외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정도 사랑하시고 계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세상을 사랑하고 아직도 세상에 속고 있고 세상에 끌려가고 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복음을 받고 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가치관이 과거에 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과거에 있다는 것을 봤을 때 그 사람은 손가락질 받을 사람이 아니라요. 참 극율이 여김이 필요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마누엘을 누리고 하나님과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세계버그마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왜 교만하다는 표현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분보다 내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가고 내 것으로 하나님을 끌고 오는 것보다 교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생각하는 내 가치관을 적용시키려고 할 때 그것을 보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교만함입니다. 모든 불신자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돈이 그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고요. 자녀가 주인이 되어 있고 과거의 상처가 그 마음의 주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끌려서 삽니다. 아예 하나님의 앉아있을 자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모든 불신자들은 사실 영적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또 어릴 때 우리가 아직 다른 것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는 보금을 받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있고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돈이 주인이 되어 있고 또 성공이 주인이 되어 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돈과 성공과 세상의 육신 배후에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실패시켰던 사단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자들이 내가 주인인 것 같아도 결국 사단이 그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후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벗대는 것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정욕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의 주인의 사단이 딱 여전히 주인 자리에 앉아서 후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노예에 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왕 밑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것처럼 로마의 속국이 되었던 것처럼 후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의 삶이 창세기 3장에 그대로 놓여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새 은혜를 더할 주옵소서 겸손하다는 것은요 말씀으로 잘 양육받았다 온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제에게 새 은혜를 더할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천국 보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 수준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수준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보조의 배경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 방법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에 먼저 역사하여 주옵소서 7회급의 역사를 하셨던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 세계모부만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깃발드는 파수꾼이 될 줄 믿습니다. 큰 길을 예비해서 수많은 2, 3, 7의 모든 민족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중요한 길을 준비하는 축복의 하루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창세기 3장 하나님 세은해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시는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변화되는 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채워지는 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 속에 우리가 함께 인도받으며 세상을 살리는 정복의 축복의 하루 되기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누림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알지 못하고 내가 알기도 전에 이미 붙잡혀 있었던 창세기 3장의 나의 보이지 않는 부분 저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사단의 괴개가 무너지는 시간되게 하시고 오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보좌의 배경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세워주시며 2, 3, 7 살릴 수 있는 빛으로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셔서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직인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죽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깃발을 세우고 길을 예비하는 전도자의 복된 날 되기 하옵소서 보금 안에서 하나님 주신의 힘으로 남는 자 되게 하시고 이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순례자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세상을 살리는 정복자의 축복 누리는 복된 하루 되기에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